오늘의 동화, 효자가 엎지른 국 옛날 충청도 홍성 땅, 지금의 결성면 교양리에 서지골 마을에 도리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자랐어요. 도리의 어머니는 몹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방 안에서 누워지내야 했어요. 예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니? 예, 어머니, 일찍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 도리는 밖으로 나가 빈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방 안에 누운 어머니는 마당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산 속 깊이 들어가지 마라. 욕심을 내어 나무찜을 너무 많이 짓고 오지 말고. 알겠어요, 어머니. 방 안에 점심상을 차려놓았으니 제가 없더라도 꼭 드셔야 해요. 오냐, 내가 기운을 차려 일어나야 할 텐데.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나무를 내서 장에 내다 팔랴, 밥하랴, 빨래하랴, 잠시도 쉴 틈이 없으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집안일이 즐겁고 재미있는걸요. 조금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게 사는 녀석이 할 소리냐. 너도 어서 장가를 들어야지.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살인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녀석, 나를 안심시키느라. 늘 웃는 낯으로 말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내가 병이나 아픈팔이 일이라도 해야 집안살림이 나아질 텐데. 어머니는 늘 혼자 고생하는 아들이 안타깝고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언제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지요. 자신은 굶을 망정 어머니에게는 꼭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도리만큼 어머니를 잘 모시는 아들이 또 있을까. 그야말로 하늘이 낸 효자야. 물론이지.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무슨 술을 쓰든지 구해다 주잖아. 도리는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야. 마을 사람들은 도리에 대해 칭찬을 낚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도리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숲에 빈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장날이지 나무를 좀 넉넉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도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도리가 나무를 잔뜩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웬 나무를 그리 많이 했니?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잖아.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 나무를 다 팔 수 있을 거예요. 도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빙글에 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리는 나무지게를 지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는 몹시 붐볐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로 떠들썩했습니다. 나무집 사세요. 나무집 사세요. 도리는 장터 한구석에 나무를 부려놓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나무집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단골 손님들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도리는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야단났네. 오늘은 어째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도리는 나무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도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종각 여기 있었구먼. 우리도 나무집이 필요하니 배달 좀 해줘. 도리가 쳐다보니 주막집 주모였습니다. 아주머니 나무집은 얼마나 드릴까요? 여기 있는 것을 모두 살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도리는 신바람이 나서 나무집을 짊어진 채 주모 뒤를 따랐습니다. 도리가 주막집 마당에 나무집을 보려놓자 주모가 말했어요. 종각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주지. 손님들이 어찌나 많은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그러지요? 무슨 일부터 할까요? 부엌에 가서 아궁이의 불을 지펴죠. 도리는 주모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 가서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장작을 아궁이 속에 넣어 불을 지폈지요. 아궁이 위에 솥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부엌을 뻔질라게 드나들며 솥뚜껑을 열어 뚝배기에 국을 퍼담았어요. 그때마다 구수한 국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도리는 오전 내내 나무를 팔지 못해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시장했지요. 굽냄새를 맡을 때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막일로 바쁘기 때문에 늦은 점심을 얻어먹을 수도 없었어요. 저녁때가 가까워지자 그 많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도 뜸해졌지요. 그제야 주모가 갑자기 생각난 듯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참 총각 시장하지 밥을 차려줄까? 도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가 솥뚜껑을 열어 젖히더니 뚝배기에 국을 퍼담았어요. 총각 수고했어. 얼른 먹어. 주모는 개다리 소반에 국과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올려놓고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상에 차려진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음식을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맛있게 잡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쉽게 소자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 뭐하고 있어 먹지를 않고 옳아 나뭇값 때문에 그러는구나 걱정하지 마. 주모는 엽정 꾸러미를 꺼내어 도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잊지 말고 우리 주막에 나무참을 갖다 줘. 모두 내가 살 테니까. 그 대신 오늘처럼 내 일을 도와줘야 해. 알겠어요 아주머니. 자 그럼 어서 먹어. 국이 다 식겠네. 그러나 도리는 여전히 소절을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눈물까지 흘리네. 주모는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제야 도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차마 이 국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역시 총각은 효자야. 하늘이는 효자라고 하더니 과연 소문 그대로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어머니가 드실 국밥은 내가 따로 챙겨줄게.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도리는 주모에게 인사를 하고 밥을 국에 말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주모는 주막을 나서는 도리에게 밥과 국그릇을 내밀었어요. 도리는 그 밥과 국그릇을 받아들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맛 좋은 국밥을 가져왔는데 맛 좀 보세요. 웬 국밥이냐. 너도 같이 먹자꾸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주막에서 먹었어요. 주막집 아주머니가 나무짐도 사주시고 국밥도 주셨어요. 어머니의 목까지. 참 고마운 분이로구나. 어머니는 도리가 데워온 국을 밥에 말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 뒤부터 도리는 장날이 돌아오면 나무짐을 잔뜩 짊어진 채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모는 그 나무짐을 모두 사주고 도리 어머니가 드실 국밥을 꼭 챙겨주었습니다. 도리는 주모가 아주 고마웠어요. 그래서 장날에는 주막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주모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장날이 되어 도리가 나무지개를 지고 주막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야 요즘은 너무 기운이 없구나. 아무래도 계장국을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야. 도리가 말했습니다. 계장국을 드시고 싶으세요? 알겠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계장국을 사오겠어요. 도리는 주막으로 가서 나무짐을 팔고 주막 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짐을 팔고 받은 엽전으로 장터에서 계장국 한 그릇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지요. 겨울이라서 날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전날 돈이 많이 내린 데다 날씨마저 추워져서 길은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도리는 조심조심 빙판길을 걸어갔어요. 마을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고개를 넘어가다가 금한 빙판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리는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국그릇은 산산조각이 나서 길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를 어쩌지? 어머니가 드셔야 할 계장국을 엎지르다니. 도리는 분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을 놓아 울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련한 녀석, 운다고 해서 계장국이 다시 생기느냐. 어서 장터로 돌아가라. 아직 계장국 집은 문을 닫지 않았다. 네가 가진 엽전으로 계장국을 사오너라. 그제야 도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참 그렇지. 엎지른 계장국이 아까워 다시 사오는 것을 잊었어. 도리는 5단기를 되돌려 장터로 돌아갔어요. 계장국 집은 막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계장국 집 주인에게 매달렸어요. 오늘 밤 어머니는 계장국을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발 제게 계장국을 파십시오. 도리에게 사정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계장국을 엎질러 다시 계장국 집으로 달려오다니 역시 자네는 효자야. 주인은 도리에게 계장국을 주고 그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계장국을 집에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도리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계장국을 먹자마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으로 간 신보들 옛날 옛날에 종합골 마을에는 조진사, 안개골 마을에는 이생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안은 하동에서는 유명한 명문 집안이었어요. 어느 날 종합골 조진사 집으로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혼인을 중매하는 노파인 매파였어요. 마님 안개골에서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아래자 안방에 있던 부인이 조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영감 어떻게 할까요? 부인이 묻자 조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하시오. 부인이 하녀에게 분부했어요. 안으로 들여보내라. 이윽고 안방으로 매파가 들어왔습니다. 매파는 조진사 부부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집에는 무슨 볼일로 왔는가? 어디 좋은 혼차가 있어서 왔는가? 매파가 허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명문 집안이지요. 어느 댁 자제인가? 예, 안개골에 사는 이생원 댁 자제입니다. 뭐라고? 조진사는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자네 지금 사람 놀리는가? 이생원 내가 명문 집안이라고. 당장 집어치우게. 조진사는 매파를 사납게 노려보더니 화를 벌컹 냈습니다. 매파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지요. 이생원 댁은 안개골에서 첫 송 꼽히는 집안인데요. 이 중화골에서도 알만한 분은 다 아실 텐데. 조진사는 매파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혼이나 연의 말을 듣겠는가? 내 앞에서는 이생원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니까. 조진사의 호통에 매파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민망한 듯 끼어들었어요. 영감, 어째 그리 화를 내시니까?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내가 흥분하지 않게 되었소. 안개골이 생원내라면 퇴계 이왕 학파에 속한 집안이오. 우리는 난명 조식 선생의 학톡을 이어받은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 있겠소. 전부당 만부당한 일이오. 부인은 씩씩거리는 조진사를 바라보다가 내 팔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네. 안개골이 생원내서 우리와 사돈을 맺겠다고 자네를 우리에게 보낸 건가? 아닙니다. 저는 두 집안이 사돈을 맺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조진사댁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댁에서 좋다고 하시면 이생원댁을 찾아가려 했지요. 조진사는 매파의 입에서 계속 이생원의 이름이 나오자 참지 못하겠다는 듯 호통을 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생원내와 사돈을 맺게 하겠다고 수작을 부려 내 자식을 지나가는 거지에게 줄 망정 그 집안에는 절대로 줄 수 없어. 잘 알겠습니다. 그만 물러가겠으니 고정하십시오. 진사오른 매파은 조진사의 기세에 놀려 그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조진사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전하의 못된 할망구야 어디 혼차가 없어 그따위 집안 얘기를 꺼내 내 화를 돋아 귀가 더러워졌으니 당장 귀를 씻어야겠어. 조진사는 벌떡 일어나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조진사가 이생원 집안 얘기가 나오자 크게 화를 낸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조진사 집안과 이생원 집안은 학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두 집안은 사돈을 맺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담을 쌓고 지내왔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매파가 중매를 하겠다고 찾아왔으니 조진사가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집안은 저마다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마에 신부를 태워 집을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두 가마가 종화골과 안개골 사이에 있는 고개에서 딱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고개는 그리 비좁지 않았어요. 한쪽이 비켜져야 가마가 지나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집안 사람들은 서로 비켜달라며 맞섰습니다. 우리는 중화골 조진사 댁 신부의 가마 행차다. 옆으로 비켜서라. 뭐라고? 너희들이 비켜서라. 우리는 안개골 이생원 댁 신부의 가마 행차다. 우리는 절대로 못 비킨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물러서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부드럽게 다 이를 때 말을 대거라. 양쪽 집안 사람들은 가마를 세워놓은 채 실랑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오고 가는 말도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가마를 부수기 전에 한쪽으로 비키라고 협박도 비슷하게 했지요. 버릇 없는 놈들이구나.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양쪽 집안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고개 아래에는 남강에서 갈라져나간 물줄기인 덕천강이 구비쳐 흐르고 있었어요. 두 집안의 가마가 고개에서 마주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두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신랑 집안 사람들 그리고 퇴계이왕 학파 및 남명 조식 학파의 선비들까지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고개에 초막을 치고 팽팽히 맞섰어요. 어느새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장을 보겠다는 듯 어느 쪽도 협상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괴로운 것은 가마 속에 갇혀있는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까짓 가문과 학파가 뭐 그리 대단하기에 이런 쓸모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냐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구나. 양쪽 집안 사람들은 시집가는 신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가문과 학파의 명예가 더 중요할 따름이었지요. 이 보질없는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저쪽 집안 신부와 내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신부는 몸종을 시켜 다른 쪽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죄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니 우리가 죽으면 이 싸움도 끝날 것입니다. 저는 커다란 돌덩이를 치마에 싸고 덕천강으로 몸을 던지려 합니다. 당신도 내 뜻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나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쪽 가문과 학파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기에 쪽지를 받은 신부는 다른 쪽 신부에게 몸종을 보내 자신도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뒤 양쪽 집안 신부들은 몸종을 시켜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돌덩이를 치마에 싸서 안고 거의 동시에 덕천강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신부들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고개 아래는 낭떠러지였고 강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결국 꽃다운 신부들은 저승으로 혼례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뒤로 경상도 하둥땅 옥종면 종합골과 안개골 사이에 있는 이 고개는 가마고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어머니와 스님 조선시대 중기 전라도 부안땅에 청년암으로 가는 길에 벽송암이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에서는 벽송이라는 대사가 돌을 닦고 있었어요. 벽송암에서 내륙 쪽으로 험한 고개가 하나 솟아있는데 이 고개가 바로 옷 갈아입는 고개입니다. 그 고개 밑에 있는 봉덕 부락 앞에 언덕에는 무덤 하나가 있는데 이 무덤에 묻혀있는 것은 벽송 대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벽송 대사와 어머니 사이에는 어느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쪽 하늘에 노을이 곱게 물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개마루에 있는 바위 위에 스님이 앉아있었어요. 그가 바로 벽송이었습니다. 그때 스님 하고 소리치며 할머니가 고개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벽송은 바위에서 일어나 외쳤지요.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지. 오늘은 꽤 늦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기는 이제는 늦고 기운이 빠져 걷기 힘들어서 그래.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거든. 쉬엄쉬엄 오시느라 일이 늦으셨군요. 어머니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걷기도 힘드신데. 어미가 아들을 보러 오는 건데 뭘 그러나 오지 말라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 어머니는 못난 아들을 위해 옷을 지어 오시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입을 옷은 여기에도 많이 있거든요. 모르는 소리 어미가 아들에게 해 입히는 옷과 그런 옷들이 어찌 같을 수가 있나. 어머니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이 원망스러운 듯 울상이 되어 벽송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벽송은 애써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내뱉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차라리 제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벽송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떠나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늙은 어미 때문에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싫어할 까닭이 없지요. 저는 다만 출가한 몸으로 세속의 일을 잊지 못해 어머니와 이렇게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 뜻은 잘 알겠다만 너는 오래전에 이 어미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물론 어머니와 그렇게 약속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무척 괴로웠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일이 한 조각 뜬구름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세를 떠났다고 하면서도 세상일에 얼메여 번뇌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이래서야 어디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여기를 떠날까 합니다. 고갯마류에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스님이 된 뒤에도 질긴 속세의 인연을 이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인연을 끊고 영원히 헤어져야 할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문득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송의 원래 이름은 순성이었어요. 그는 송씨 집안에 첩으로 들어간 어머니의 아들로 전라도 부안당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성은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받아야 하는 차별과 구박은 극심했지요. 순성은 이를 견디다 못해 혼자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평안도 관찰사인 허종의 군대에 들어갔어요. 이때가 스물여덟 살이었습니다. 당시에 허종은 북정 대원수가 되어 국경을 자주 침범해 오는 여진족을 토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성은 이 허종의 군대에서 여진족을 무찌르는데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터를 누비며 느낀 것은 인생의 덧없음과 깊은 허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성은 군대를 나와 계룡산 와추함에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는 고향인 부안변산 반도 남쪽에 내소사에서 청년함으로 가는 길에 벽송함이라는 작은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열심히 수도를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스님이 되어 내소사 근처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여 벽송함을 찾아왔지요. 순성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이게 꼭 10년 만이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감격적인 제외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아들을 만나기 위해 벽송함에서 내륙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고개로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아들의 법의를 지어 가져왔습니다. 이 또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었고 아들은 법력이 높은 대선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벽송은 어머니와의 세속적인 인연 때문에 깊은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벽송이 회상에서 깨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큰절에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오냐 그렇게 하마 고개마루 에서 수십 년을 만났지만 단 하루도 자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만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자고 가기를 정했고 어머니도 이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내소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큰절에서는 저녁 예보를 날리는 쇠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쇠북 소리를 들으며 아들의 뒤를 따르던 어머니는 갑자기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성아 내일 이곳을 떠나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내일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순성아 부탁이 있다. 절에 도착하면 나를 위해 법회를 열어다오. 알겠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내소사에 닿았습니다. 벽송은 법당에서 어머니를 위한 법회를 열었어요. 법당 안에는 스님들과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부자를 하고 법상에 앉은 벽송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허망하고 부지럽다. 인생은 인연을 따라 움직이는 물결 같고 한 조각 뜬 구름 과 같다. 그런데 그때 벽송은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내일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성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승에서 나와의 인연이 끝났음을 깨달으신 거야. 바로 그때 벽송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벽송은 사흘밤낮 어머니의 병복을 비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시신을 어머니와 수십 년 동안 만났던 고개에 묻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어머니가 벽송 대사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던 고개라 해서 환의제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20년 동안 물을 준 산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일입니다. 궤나리 보참을 맨 젊은 선비가 아내와 함께 금강산 골짜기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깊은 산속에는 맑은 새소리와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만 쉬었다 갑시다. 그러지요. 부부는 커다란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어요. 말로만 듣던 금강산에 와보니 경치가 정말 빼어나네요. 당연하지 금강산은 전하의 명산이라 하지 않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 바에는 이렇게 경치 좋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좋지. 정말 그래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였습니다. 골짜기 위쪽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길은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내려왔어요. 젊은 부부는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저런 노인이 사시다니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소. 그러네요. 그때 노인이 부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온 누구시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소? 선비는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려의 벼스라치였지만 나라가 망하고 세상 인심이 흉흉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아내와 단둘이 살려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왔소. 여기는 내가 사는 집에 울 아니요. 남의 집털을 더럽히지 말고 어서 아래로 내려가시오. 노인은 이마를 남기고 골짜기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누구지요? 혹시 금강산 신령님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령님이라면 연기를 피우며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야지 저기 버젓이 걸어 올라가고 있지 않소? 그렇긴 하지만 저는 저 노인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걸요. 이곳을 자기가 사는 집에 울 아니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나간 노인이지 뭘 그래 이 깊은 산 속에 무슨 울이 있다고 그래도 저는 불안해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보 산 아래로 내려가요. 아내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자 선비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 자꾸 마음 약한 소리를 할 거요? 산을 내려가고 싶으면 혼자 내려가시오. 나는 여기에 집을 짓고 살 거요. 아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선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여장을 풀고 오막살이 집 한 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서 단둘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가까운 산으로 나무를 두드러 갔던 아내가 집으로 할래 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세요.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한 동물이라도 나타났소? 그게 아니라 산속 바위 틈에 이상하게 생긴 꽃이 피어있어요. 그래? 선비는 아내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피어있는 꽃을 보았어요. 꽃빛이 빨갛군 난생 처음 보는 꽃인걸? 당신이 봐도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무슨 꽃일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선비는 코를 킁킁거리며 꽃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가만있자 이것이 혹시 산삼이 아닐까? 예? 꿈을 잘 꾸어도 캐기 힘들다는 그 귀한 약초말인가요? 그렇소 천하 제일의 영약이라고 할 수 있지. 선비의 말에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머나 그 귀한 보물을 내가 발견하다니 여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산삼을 캡시다. 아내의 재촉을 받고서야 선비는 꽃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흙을 파내자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선비 부부는 뿌리를 보고 거의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산삼 뿌리에서 피가 나오네. 두 사람은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보통 산삼이 아닌가 봐 귀한 산삼을 건드려 다치게 했으니 이를 어쩌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산삼을 캐는 게 아닌데. 선비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짜기 위쪽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선비 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왜 남의 산삼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 노인은 성남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산삼이 어르신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의 산에서 이 산삼을 천년 동안 길러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어 산삼을 죽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느냐. 노인은 녹이 띈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 번 피를 흘린 산삼은 구할 길이 없다. 죽어버렸으니 나무 토막과 다름없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의 귀한 보물을 몰라보고 몹쓸 죄를 지었습니다. 선비 부부는 노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금벌은 내리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오늘부터 이십 년 동안 이 고개 밑에 있는 샘터에서 물을 떠와 산산보리에 뿌려주어라. 단 하루도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비 부부는 노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들어보니 앞에 있던 노인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금강산 신령님이 틀림없어요. 바람처럼 사라지셨잖아요. 그렇군. 어쨌든 그분과 약속했으니 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을 기러다 산산보리에 뿌려줍시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선비 부부는 그날부터 고개를 오르내리며 샘터에서 물을 기러 산산보리에 뿌려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젊은 부부는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에겐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태기가 없었어요. 드디어 산산보리에 물을 준 지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물을 기러 산산보리에 뿌려준 선비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물을 주자마자 꽃이 피어났어요. 과연 그렇군. 죽었던 산삼이 살아났어. 우리가 20년 만에 산삼을 살렸어. 선비 부부는 너무 기뻐 얼싸 안았습니다. 그때 백발 노인이 불쑥 나타났어요.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너희들이 온 정성을 다해 산삼을 다시 살렸구나. 이 산삼은 이제 너희들 것이다. 나중에 시를 받아 골짜기 곳곳에 뿌리도록 하라. 선비 부부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금강산에는 많은 산삼이 자라게 되었답니다. 또 선비 부부에게도 기쁜 일이 있었어요. 뒤늦게 아기를 가져 열 달 뒤에 귀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을 기다린 아내 어떤 도둑이 부잣집을 털기 위해 훌쩍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곧 들키고 말았지요. 도둑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재빠르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산 밑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 집을 보았어요. 도둑은 담을 넘어들어가 그 집의 부엌에 몰래 숨었지요. 오두막 집 주인 부부는 며칠째 굶어서 빈속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던 부부는 떠들썩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말했어요. 죄부자 집의 도둑이 들었나 개짖는 소리가 그친 걸 보니 도둑이 간 모양인데 그런데 여보 우리 집에도 무슨 인기척이 있지 않았소? 꼬르륵 꺼리는 배를 옮겨지며 아내가 간신히 대꾸 했습니다. 인기척이 있으면 무슨 대수예요. 우리 집에 쌀이 있나 밥이 있나 온 집안을 다 뒤져봐도 훔쳐갈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귀찮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부엌에 숨어있던 도둑은 부부의 말을 엿듣고 조심조심 온 집안을 뒤져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져갈 만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하군. 정말 안됐네 안됐어. 도둑은 오두막집 주인 부부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동전 몇 잎을 그 집에 부엌에 있는 솥에 넣어주었지요. 몇 푼 안되지만 이걸로 끼니라도 때우시오. 도둑은 고양이 걸음처럼 살금살금 걸어 오두막집에서 나왔습니다. 이튿날 이었어요. 뜻밖의 돈을 발견한 주인 부부는 그 돈으로 양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잘 먹고 지냈어요.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있구먼. 주인 부부는 아주 오래간만에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은 며칠 만에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때 도둑님이라도 오시면 참 좋겠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꽤 많은 스님 옛날에 옛날에 벼슬을 한 허성이라는 사람은 성품이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관리였지요. 허성은 문관들을 임용하는 이조 판서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많은 뇌물을 모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관직 허성은 성품이 대나무처럼 고닫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허성은 워낙 인사 청탁을 싫어했습니다. 만일 어느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의 뜻과 반대되게 해주었지요. 이를테면 지방으로 내려갈 차례가 되었으니 남도로 발령을 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북도의 국경지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허성의 이와 같은 성품은 소문이 쫙 퍼져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흥덕사라는 절에 일운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꽤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었지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 꽤 홀딱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론 스님은 꼭 영흥의 단속사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허성에게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가는 어디로 쫓겨갈지 모를 일이었지요.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 허성이 묻자 이론 스님은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황해도의 영명사는 경치가 그만이라 꼭 그곳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다. 만일 영흥의 단속사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소승은 아마 미쳐서 죽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이론 스님이 아무도 모르게 베시시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지요. 이론은 단속사로 가거라. 이론 스님은 너무 좋아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흥 네가 내께 안 넘어가고 배교 단속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이론 스님은 흥겹게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심술상의 중시나비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신보가 고약한 중시나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시나비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 누가 혼인을 정하기라도 하면 펄쩍 뛰었지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혼사를 꼭 깨버려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어느 날 심술쟁이 중시나비의 귀에 소문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이웃마을에 어떤 사람이 누구네와 혼사를 맺기로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어디 그 혼사가 뜻대로 되는가 봐라. 심술쟁이 중시나비는 성을 벌컥 내며 눈초리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의간을 갖추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지요. 혼사를 회방 놓으러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마을로 가려면 개울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마침 장마철이라 개울에는 물이 불어 건널 수가 없었지요.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곳에 개울은 왜 있는 거지? 심술쟁이 중시나비는 혼사가 이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일에 화가 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안됩니다. 지금 물을 건너려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한사코 말렸지만 심술쟁이 중시나비는 다 뿌리쳤습니다. 심술쟁이 중시나비는 아랫도리를 걷더니 개울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울 중간쯤 건너가던 중시나비는 그만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지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도 중시나비는 머리가 물밖으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그 혼사는 안 돼. 그 혼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잊어버린 약속 옛날 어느 마을에 밖에 나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니 친구도 없었고 그 사내를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집이 최고야. 암 그렇고 말고 사내는 집에서 어린 아들과 장기나 두는 것을 유일한 재미로 알고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사내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들의 장기 실력이 사내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되자 장기를 도다가 자신이 불리하게 되면 사내는 한숨만 물리자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못 물린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티격태격 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그날도 장기를 도다가 사내는 아들과 옥신각신 다투었지요. 그러다가 끝내 약이 오른 사내가 어린 아들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나 보세요. 어머니의 품에서 아들은 굳게 다짐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하루를 못 참고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장기 한 판만 두자.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또 때리려고요? 아들의 물음에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 했습니다. 안 때릴게 그러니 한 판만 두자. 그러나 아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늘 안 때린다고 하고 때려놓고서 나 장기 안 둘래요. 이번에는 절대 안 때린다. 맹세하마. 그래도 아들은 사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금방 물리자고 할 텐데요. 뭐. 안 물릴 거야. 사내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썼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싫어요. 어제도 안 물린다 하시고선 물려 달랬잖아요. 아무리 으르고 달래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사내는 생각다 못해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놈이 끝내 나하고는 장기를 안 두려고 하는구먼. 사내는 풀이 죽어 한숨을 풍 내쉬었지요. 그런 사내를 보자 아내는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오죽 심심하면 어린 아들에게 저렇게 사정까지 할까. 그래서 아내는 아들을 깨웠습니다.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고 물리지도 않는다고 하시잖니. 그러니 장기한 판 두려 문아. 그런데 혹시 이번에는 네가 질 것 같으니까 안 두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이겨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한 번 둬 봐라. 네가 이기나 못 이기나 내가 잘 지켜볼 테니까. 아들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장기판 앞으로 다가 앉았어요. 드디어 사내와 아들의 장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러나 사내는 한 시간도 못 두 판이나 내리지고 말았습니다. 세 판째로 접어들자 사내는 점점 속이 상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신이 나서 깔깔 웃었습니다. 장군 받아요 아버지. 사내가 자세히 살펴보니 외통수에 걸려있었던 겁니다. 꼼짝없이 아들에게 또 지게 생겼지 뭐예요. 사내는 아들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숨만 물리자 안 돼요. 아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꾹 참고 다시 사정했지요. 내가 그걸 못 봤으니까 한숨만 물려줘. 안 돼요. 그럼 내가 졌다 하고 한숨만 물리자. 그래도 안 돼요. 아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찬 바람이 나왔지요.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정말 안 되겠니? 사내가 그만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아들도 투명스럽게 소리쳤지요. 나쁜 녀석. 사내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아들과 한 약속을 또다시 잊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아들의 머리를 소리가 나도록 쿵 박아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부엉이 소리 내는 사람 옛날에 한 가난한 사람이 나라에서 빌려주는 곡식을 많이 얻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어서 팔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어느 날 관청에서 곡식을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지자 그 가난한 사람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원님이 새로 부임한 후부터 곡식을 갚으라는 독촉이 더욱 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님이 몹시 엄하시다던데 큰일이군. 가난한 사람이 간절한 눈빛으로 마을 이장에게 매달렸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수가 있지. 좋은 수라는 말 한마디에 가난한 사람은 귀가 번쩍 뜨였지요. 어떻게 말입니까? 옛날부터 관청 뒷산에서 부엉이가 울면 원님이 바뀐다고 하지 않던가 그런 말이 있지요. 마을 이장은 가난한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천혜가 관청 뒷산에 가서 부엉이 오는 소리를 내게 그러면 원님이 상서롭지 않은 일이라 하여 돌아가지 않겠는가 새 원님이 올 때까지 얼마 동안은 걱정이 없을 걸세. 가난한 사람이 무릎을 치며 기뻐 했습니다. 그럴 듯한 말씀이십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말 이장이 시키는 대로 뒷산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백창이 관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오늘 밤에는 웬 부엉이가 저리 우느냐 죄송합니다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정백창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옛날부터 저희 고울에서는 부엉이가 울면 원님이 바뀐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를 정백창은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자꾸 들어보니 그 소리는 부엉이가 아니라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정백창이 짐짓 소리를 높여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대신 새원님이 오겠구나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야겠구나 가난한 사람은 원님이 감쪽같이 속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탠 날도 나무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냈지요. 그러자 원님은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가서 화를 가져오너라 내가 아직 돌아갈 때도 아닌데 저 부엉이 때문에 그래서야 되겠느냐 부엉이를 차라리 내 손으로 잡아야겠다. 가난한 사람은 덜컥 겁이 났어요. 잘못하다가는 활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쉬지 않고 부엉이 소리를 냈습니다. 원님은 활을 가지고 나무 밑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부엉아 죽고 싶지 않다면 내려와 너의 정체를 밝혀라. 잠시 뒤 가난한 사람은 나무에서 엉금엉금 내려와 무릎을 꿇었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엉이더냐. 가난한 사람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원님은 가난한 사람이 가여웠어요. 하지만 잘못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 죄는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고울 사람들이 그 아까운 부엉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느냐. 내일 하루종일 관청들에서 부엉이 소리를 내도록 하여라. 빌린 곡식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했던 가난한 사람은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엉부엉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호랑이와 나팔 보는 사람 옛날에 나팔을 아주 힘있게 잘 보는 사람이 살았대요. 배심이 엄청 좋아서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잘났대요. 이 사람이 나팔을 잘 불어서 고을에 무슨 잔치가 있다 하면 여기저기 불려 다녔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면 풍악을 잡는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팔을 들고 나타났다 하면 다른 악기는 맥을 못 쳤습니다. 북이고 장구고 퉁소고 피리고 간에 나팔 소리를 못당한 겁니다. 빵 하고 한번 내놓으면 듣는 사람 귀가 멍멍해질 지경 이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나팔을 불면서 잘 놀아주면 잔치집에서 돈푼이나 좀 쥐어 주었습니다.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어요. 하루는 이 사람이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고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잘 얻어먹고 거나 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개를 하나 남겨두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그 고개가 예사 고개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범고개였어요. 밤만 되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설치는 통에 사람들이 다니질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고개 앞에서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고개를 넘었습니다. 호랑이 때문이지요. 범고개 앞에서 날이 저물었으면 그냥 주막이나 동네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갈 국리나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술김에 그냥 고개를 넘었습니다. 호랑이고 뭐고 겁날게 뭐야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라고 그래 본래 술에 취하면 간이 커지는 법이지요. 호랑이 나온다는 고개를 밤중에 혼자서 겁도 없이 활개짓을 하면서 넘은 겁니다. 그쯤만 해도 좋으련만 이 사람은 아예 한술 더 떠서 고갯마루에 올라 큰 대자로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을 자다가 얼굴이 차갑고 간지러워서 눈을 딱 떠보니 이거 참 일이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란 놈이 꼬리에 물을 적셔서 얼굴에 척척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보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람이 하나 누워있는데 이게 깨어나야 잡아먹든지 말든지 하는데 대자로 자빠져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자는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얼른 깨어나라고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에다 슬슬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어놓으니 이 사람도 정신이 번쩍 들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지요. 달아나기는 커녕 손끝만 까딱해도 호랑이한테 날름 잡아먹힐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자는 채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품에 하는 나팔이 보이더래요. 나팔쟁이 나팔보다 더 귀한 게 없는지라 술김에 자면서도 그놈의 나팔은 품에 꼭 품고 잤던 모양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팔이나 한바탕 불어보고 죽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팔을 냅다 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배심 좋은 사람이 죽기로 마음 먹고 나팔을 부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빵빠라랑 하니까 그만 온산이 진동을 하고 땅바닥이 들먹거렸대요. 그 서슬에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던지 그만 똥을 한무더기를 쌌습니다. 자기는 꼬리에 물을 묻혀서 사람 얼굴에 문지르느라고 뒤로 돌아서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느긋하게 돌아서서 꼬리로 사람 얼굴을 툭툭 치고 있던 판국에 갑자기 귀청 떨어지는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해놓으니 호랑이 아니라 호랑이 하랩이라도 안 놀라고 베기겠나요? 하도 하도 놀라서 그만 똥을 한무더기 싸고는 도망을 갔대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그냥 냅다 주랭랑을 친 겁니다. 그러니 그놈의 호랑이 똥이 어디로 가겠나요? 나팔 나팔 볼던 사람이 뒤집었었지요. 산 밑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 밤중에 천둥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다들 깨어나지 않았겠어요? 깨어나서 웬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저 산 위에서 웬 사람이 나팔을 들고 비척 비척 내려오는데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민둥 하더래요. 눈도 코도 잎도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호랑이 똥을 뒤집었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은 그 뒤에도 나팔을 잘 불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문산 간 아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영 반 숭매기 였습니다. 콩 보리를 못 가렸지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이 행여 딴 데 가서 남의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일이었어요. 한 번은 이웃마을 아는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초상이 났으니 문상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마침 바쁜 바쁜 생겨서 아들을 대신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상 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 숭맥 같은 아들을 혼자 보내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혼자 가서 바보 짓을 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 박서방이 초상집에 문상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옳지 박서방이라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 그 사람한테 딸려 보내면 되겠군.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 너 딴짓 말고 박서방을 따라가면서 그저 그 사람이 하는 대로만 해라. 박서방 하는 걸 잘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란 말이야. 숭맥 아들이 박서방을 따라갔습니다. 박서방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워낙 신신당부를 한 터이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뭐든지 따라했어요. 박서방이 헛기침을 하면 저도 하고 박서방이 코를 풀면 저도 풀고 박서방이 하품을 하면 저도 하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가다가 개울이 나왔어요. 개울을 건너려면 진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박서방이 진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실수로 미끄러져 한쪽 발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쑥맥이 그걸 보고서는 일부러 개울물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멀쩡하게 진검다리를 건너다가 박서방이 물에 빠지는 걸 보고 저도 그대로 따라 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느라고 옷을 다 버렸어요. 또 가다 보니 개 한 마리가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런데 박서방이 모심코 그 개의 꼬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잠에서 깨어 깨갱갱 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이쑥맥이 저도 따라하느라고 도망가는 개를 허겁지겁 따라갔어요. 사람이 따라오니까 개는 더 빨리 도망갈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쑥맥도 길을 쓰고 죽자 사자 따라가서 기어이 그 개 꼬리를 밟았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 참새가 한 마리 포르르 날아가다가 똥을 찍 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박서방 머리에 쓴 갓에 떨어질 게 뭐예요? 그걸 보고 이쑥맥이 또 따라하느라고 부리나 개 쫓아가서 참새를 잡는데 날아가는 참새가 어디 잘 잡히나요? 난리 법석을 치다가 참새 둥지를 뒤져서 참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 머리 위에 들고 배를 막 눌렀습니다. 그래서 참새가 견디다 못해 똥을 찍 싸니까 그게 머리에 묻었지요. 이제 초상집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초상집 방문을 들어가다가 문이 낮아서 그만 문틀에 이마를 쿵 하고 박았어요. 그걸 또 따라 해야겠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키가 크고 저는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서는 문틀에 이마를 박을 수가 없었어요. 이쑥맥이 뜀박질로 뛰어올라서 억지로 이마를 문틀에 쿵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혹이 주먹 만하게 났지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박서방이 상주한테 절을 하는데 상사 말씀 무어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다가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뀌었어요. 그걸 보고 이쑥맥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아휴 이거 참 큰일 났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따라했지만 저 방귀를 어떻게 따라한담. 그래도 따라는 해야겠으니까 저도 상주한테 상사 말씀 무어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절을 하면서 붕둥이에 힘을 줬지요. 방귀가 나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방귀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란다고 쉽게 나오나요? 금방 방귀가 안 나오니까 아주 얼굴이 빨갛게 되도록 용을 썼지요. 어떻게든 방귀를 뀌어보려고 말입니다. 끙끙거리며 아주 힘껏 용을 쐬다 보니 나오긴 나왔는데 방귀가 아니고 딴 게 나와버렸어요. 똥을 싸버린 겁니다. 그렇게 문상을 다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 덜어 묻기를 그래 박서방 하는 대로 따라서 잘 했느냐 그랬더니 숭맥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말씀도 마세요. 문상이란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개울물에 빠지고 개꼬리 밟고 참새똥 맞고 문틀에 이마를 박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상주한테 절하면서 방귀 뀌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염려 마세요. 박서방은 기껏 방귀만 뀌었지만 저는 똥까지 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했지요? 이러더랍니다. 마십이 뚫은 굴 옛날 도하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뒷산 기슬계 나무꾼 마십이 살았습니다. 마십은 어리숙한 데다 착하기까지 해서 맨날 사람들한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누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말하면 정말로 파트를 고와 매주를 쓰려들고 소금으로 밥을 짓는다고 말하면 밥솥에 소금을 안칠 만큼 순박했습니다. 하지만 마십의 색시는 똑똑하고 야무진 데다 무척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잠자코 있을 리가 있나요? 세민하고 배가 아파 뒤에서 쑥떡거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바보하고 살다니 인물이 아깝다. 곰같이 미련한 마십이랑 무슨 재미로 살까? 하지만 아무리 이 빵알을 찌어봤자 였어요. 마십과 색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잘만 살았거든요. 마십이 부지런히 나무를 내서 팔아오면 색시는 알뜰살뜰 살림을 했지요. 부자는 아니어도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십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참 산길을 오르는데 저만치 바위 벼랑 아래 사람이 하나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살펴보니까 허리춤에 화를 찬 사냥꾼 이었어요. 마십은 사냥꾼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려요. 하지만 사냥꾼은 꼼짝도 안했지요. 온몸이 꽁꽁 얹채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십은 사냥꾼을 지게에 지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온몸을 주물렀지요. 색시는 방에 군부를 지피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주무르고 약을 먹인 끝에야 사냥꾼 얼굴에 겨우 핏기가 돌았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냥꾼은 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산에 들어갔다가 귀를 잃고 쓰러진 겁니다. 마십과 색시는 원님 아들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원님 아들은 몸이 거뜬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낳는 거예요. 양식도 얼마 없고 집도 좁아 불편한데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십하고 색시는 아직 아픈 데가 조금 남아있는 모양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도무지 갈 생각을 안했어요.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밥만 축내더니 반찬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고기 반찬을 내오라느니 생선을 내오라느니 투정까지 부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고기가 어디 있고 생선이 어디 있겠어요. 마십과 색시는 죽을 맛이었지만 그래도 원님 아들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남은 땡전을 탈탈 털어서 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러느라 돈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할 수 없이 마십은 산으로 나무를 나러 갔어요. 그 바람에 집에는 색시랑 원님 아들 둘만 남게 됐지요. 색시는 쌀똥 밑바닥에 남은 쌀을 닦다 긁어모아 솥에다 밥을 안쳤습니다. 원님 아들 점심밥을 차려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원님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물을 한 대접 달래는 거예요. 색시가 물 한 사발을 내밀었더니 가짜고짜 손목을 쥐면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내가 비단 옷 입혀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색시는 손을 획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비단 옷 싫어요. 그러자 원님 아들이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맛있는 걸 뱉어지게 먹을 수 있다오. 난 우리 서방님과 함께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평생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다오. 난 서방님을 위해 밥 하고 빨래 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나를 따라오면 금가락지 은가락지 온갖 예쁜 보물을 다 가질 수 있다오. 그런 보물이 서방님이 꺾어다 주는 들꽃만큼 예쁠까요? 말로는 당할 수가 없자 원님 아들은 색시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어요. 그러지 말고 따라오시오. 이거 놓으세요. 색시는 손을 확 뿌리치고는 아궁이 옆에 세워둔 부직갱이로 원님 아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원님 아들은 이를 뿌득 뿌득 갈면서 산 아래로 도망쳤지요. 일이 이쯤에서 끝났으면 좀 좋았을까요? 얼마 뒤 원님 아들이 하인들을 잔뜩 데리고 몰려왔어요. 얘들아 저 아낙내를 꽁꽁 묶어 집으로 데려가거라. 원님 아들의 말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색실을 꽁꽁 묶었습니다. 마침 산에서 내려오던 마십이 나무참을 벗어던지고 달려왔어요.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마십은 색실을 구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하인들한테 문매를 맞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놈 다 죽은 목숨을 살려줬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마십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자 원님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색실을 잡고 싶으냐. 그래 꼭 찾고 말테다. 찾을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지. 내가 알려줄 테니 그렇게 할 마십은 마십은 두 눈을 부릅뜨고 원님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저기 저 바위벼랑에 굴을 50리쯤 뚫어놓으면 그때는 색실을 보내주마. 원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색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마십은 망치와 끌을 챙겨들고 바위벼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굴을 파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무슨 수로 바위에 굴을 50리나 뚫겠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마십은 쉬지 않고 바위를 파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마을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여보게 지금 뭐하나? 굴을 50리쯤 파면 우리 색실을 보내준답니다. 허허 사람 참 미련스럽기는 한 백날쯤 파면 뚫리긴 뚫릴 걸세 마을사람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담삼아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마십은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어요. 백날 동안만 파면 된다. 백날 동안만. 마십은 쉬지 않고 굴을 파 들어갔습니다. 벼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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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하나씩 금을 새기면서 말이에요. 그 금이 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되고 어느덧 아흔 아홉 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들어간 굴은 깊이가 고작 한 뼘이 될까 말까 였어요. 참 한심한 노릇이었지요. 50리를 다 파려면 백날이 아니라 백년이 걸려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십은 백날째 되는 날에도 쉬지 않고 망치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망치질을 하던 자리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떨어지더니 신기하게도 굴이 뻥 뚫리지 뭐예요. 벼랑 속에 원래부터 굴이 있었던 겁니다. 마십은 얼른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굴은 갈수록 점점 넓어졌습니다. 마십은 자꾸 자꾸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 50리쯤 걸어갔더니 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이 원님 내 뒤뜰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십이 원님 내 뒤뜰에 올라가서 보니까 색시가 광에 갇혀있었어요. 마십은 얼른 광문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색시 손을 잡고 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내 색시 데려간다 하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원님 아들이 달려나왔어요. 여봐라 당장 저놈을 쫓아가라. 하인들이 굴 속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이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원님 아들은 남은 하인들을 데리고 벼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굴에다 대고 불을 확 질렀지요. 그런데 갑자기 굴 안에서 물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불이 다 꺼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원님 아들은 그 물에 휩쓸려 산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하지만 마십과 색시는 굴에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님 아들이 또 해코지를 할까봐요. 굴속에서 죽은 건 아닐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굴속에서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굴속에는 원님 아들처럼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연못의 전설 평안도 중강진에는 압록강이 굽이쳐 흐릅니다. 그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 나오지요. 중강진에서 압록강을 따라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뚝 솟은 봉우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게 도마봉인데 신기하게도 꼭대기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유리알처럼 맑은 물이 찰랑되는 아주 자그마한 연못입니다. 멀고도 아주 먼 옛날입니다. 도마봉 꼭대기에 있는 연못가에 울림이라는 선비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왜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세상이 무척 싫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런 깊은 산속에 들어와 살면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되니까 말입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바로 퉁소 였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대나무 악기예요. 선비는 외로울 때면 연못과 바위에 걸터 앉아 퉁소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퉁소 가락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일손을 못 잡고 밤에는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퉁소 가락에 정신이 팔려서 말이에요. 어느 달 밝은 가을 밤 선비는 바위에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날따라 퉁소 가락은 더 곱고 아름다웠어요. 풀벌레가 울음을 뚝 그치고 가던 달이 걸음을 멈출 정도였으니까요. 선비 마저도 자기 퉁소 소리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왠 처녀가 곁에 다가와 퉁소 가락을 듣는 줄도 몰랐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 누구시오? 선비는 화들짝 놀라 물었지요.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처녀의 얼굴은 옷같이 곱고 수줍어 하는 모습은 한 떨기 꽃처럼 아리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밤중에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속에 왔던 말이오? 그제야 처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선비님 퉁소 가락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대는 어디서는 누구시오? 처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어요. 선비는 다그쳐 물었지요? 어디서는 누구냐니까요? 더는 묻지 마시고 퉁소를 불어주세요. 선비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다시 퉁소를 불었습니다. 선비의 퉁소 가락은 달빛을 타고 흐르며 너울 너울 춤이라도 추는 듯 곱고 고왔습니다. 처녀는 넋을 빼앗긴 듯 살포시 눈을 감고 퉁소 가락에 빠져들었지요. 한국이 끝나자 처녀는 더 불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선비는 퉁소를 또 불어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불어줘도 자꾸만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불어달라는 대로 다 불어주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선비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자 처녀는 저는 지금 갈 곳이 없답니다. 여기서 묵어가게 해주세요. 선비는 망설였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오두막에 처녀를 들일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갈 데가 없다는 사람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선비는 생각다 못해 처녀를 오두막에서 재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런데 처녀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가기는 커녕 아침상까지 차려 오는 거예요. 하룻밤 재워준 게 고마워서 이러는군. 선비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어도 여전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가기는 커녕 이번에는 점심상을 차려 오는 겁니다. 이제 그만 돌아 돌아 가야 지요. 그런데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빨래를 하고 텃밭에서 김까지 매는 겁니다. 하룻밤 재워준 게 정말 고마운가 보군. 선비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이 밀려왔어요. 그런데도 처녀는 여전히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상까지 차려왔지요. 더 늦기 전에 이젠 돌아가세요. 그런데 처녀는 말없이 밖으로 나가 빨래를 걷어와서는 한 땀 한 땀 해진 곳을 꿰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안 되겠네. 날이 저물면 산길을 내려갈 수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한 선비는 정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저는 갈 곳이 없어 떠들고 있답니다. 아니 갈 데가 없다니요. 저는 정말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선비님 퉁소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가 산속에 혼자 있는 자기와 살겠다니요. 선비는 꼭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처녀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어느새 처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비와 처녀는 연못과 오두막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 부부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보살펴주면서 깨가 쏟아지게 다복 다복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더니 새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논을 갈고 밭을 갈아 씨를 뿌렸지요. 그런데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가깝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산 아래 논밭은 바작바작 타들어가고 새싹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나중엔 도마봉 나무들마저 삐들삐들 말라갔지요. 사람들은 애가 타고 속이 타서 하늘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하늘엔 흰구름 한오락이 없이 햇볕만 쨍쨍 내리 쬐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물면서 선비의 아내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어서 비가 와야 할 텐데 아내는 비걱정을 하느라 도무지 먹지도 잠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몸은 수수대처럼 바싹 마르고 곱던 얼굴은 아주 못쓰게 망가져버렸어요. 선비는 온갖약을 구해다 아내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여보 제발 기운을 차리시오. 아 끝까지 비가 오지 않다니 내 잘못이 너무 큰가 봐요. 비가 오지 않는 게 하늘의 뜻이지 어째서 당신 탓이란 말이오.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저는 원래 저 연못에 사는 물고기예요. 당신 통소소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묻으로 올라오게 된 거지요. 당신이 물고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선비는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모두 제 탓이에요. 연못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묻에 올라온 벌로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선비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연못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내의 눈에선 눈물이 방울방울 굴러 떨어졌어요. 안 돼요. 절대로 놓아줄 수 없소. 선비는 펄벌 뛰었지요.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이 다 죽게 돼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붙잡자니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자니 아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떠나고 없더라도 잘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연못가에서 이따금 퉁소를 불어주세요. 그럴 수는 없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보낼 수는 없소. 하지만 아내는 벌써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엉문을 벌컥 열어보고 뒤크란에도 가보았어요. 헛간에도 가보고 울 밑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비는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퉁소를 불면 돌아오겠지. 선비는 바위에 걸터 앉아 퉁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마을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주룩주룩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를 막고 온 산의 나무들이 살아나고 논밭의 곡식들은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려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사라진 아내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어서 도무지 먹을 수도 잠들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바위에 앉아 퉁소만 불었지요. 퉁소 소리를 들려주면 혹시나 아내가 돌아올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도 선비는 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아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선비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자꾸자꾸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소? 선비는 선비는 철벅철벅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연못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아내를 부르며 깊고 깊은 연못 한가운데로 자꾸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물속에 아주 잠겨 나오지 않았답니다. 여러 날 동안 퉁소 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선비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두막에도 바위 위에도 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연못에 퉁소 하나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운 림 연못 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에서는 아무도 낚시질이나 그물질을 하지 않게 되었대요. 선비는 연못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되어 연못 속 어디선가 아내와 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한석봉 이야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아 가난하게 살아가던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글씨 쎄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아드님의 글씨 솜씨로 보아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 한석봉의 글씨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글씨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며 한석봉을 멀리 있는 절에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든 재주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단다. 십년간 절에서 지내면서 부지런히 글씨를 쓰고 익히도록 해라. 은은한 목탁 소리와 문창호를 흔드는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절에서 지내던 한석봉은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자신을 글빵에 보내주셨던 어머니의 정성을 나몰라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한석봉은 참고 또 참으며 글씨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른 새벽 한석봉은 정성껏 먹을 갈고는 하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쓴 글씨를 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도 될 것 같군. 어서 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해야겠어. 신이 난 한석봉은 서둘러 봇짐을 꼬리고는 한다름의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배가 고픈 것도 잊은 채 걷고 걸었더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었어요. 어머니 석봉이가 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껏 들뜬 석봉과 달리 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너라. 호롱불 아래 한석봉과 마주 앉은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글씨 공부는 많이 했느냐. 네 어머니 그렇다면 솜씨를 봐야지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보아라.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붓이 종이 위를 쓱쓱 오가는 소리와 또각 또각 떡 써는 소리만 가득 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호롱불을 밝혔어요. 순간 한석봉은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떡은 도마 위에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자신이 쓴 글씨는 이리비뚤 저리비뚤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래서야 글씨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가서 글씨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한석봉은 조용히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아 갔습니다. 다시 절에서 지내게 된 석봉은 더욱 열심히 글씨 공부를 했답니다. 게을러지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호롱불을 밝힌 순간 보았던 자신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결과 한석봉은 조선을 대표하는 뛰어난 명필가가 되었답니다. 도깨비 덕분에 옛날 옛날 옛적에 아름드리 당산나무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는 작은 마을에 인사 잘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우야 산 너머 큰 마을에 가면 품삭을 많이 준다니 그리로 가봐야겠다. 저도 가고 싶어요 형님. 안 돼 넌 남아서 아버지를 모셔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일할 게 아니냐.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형제는 고된 농사일로 몸져 누우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형제는 아버지의 아픈 몸을 낫게 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온갖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고 모아둔 재산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혼자 먼 길을 떠나는 형이 걱정되었던 동생은 대나무 막대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친구삼아 들고 가세요 형님. 형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열심히 걸었지만 산을 채 넘지 못하고 컴컴한 밤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밤은 산속에서 자야겠구나. 형은 잘만한 곳을 찾다가 둥그런 무덤 사이에 누웠습니다. 나무 잎사귀며 마른 풀을 긁어모아 온몸에 덮고 형은 집에 남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 걱정에 쉬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몸을 뒤척거리며 억지로 잠을 자려는데 어디선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늦은 밤에 누구지? 형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무덤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형은 질끈 감았던 눈을 살그머니 떠보았어요. 그 순간 형은 무덤 앞에서 웃으며 떠들고 있는 도깨비들을 보고 까물어칠 뻔했습니다. 괜찮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야. 형은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여보게 해골 도깨비 벌써 자면 어떻게 어서 일어나 보게 키가 제일 작은 난쟁이 도깨비가 형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어허 서두르게 해 뜨기 전에 황진산의 소의 혼을 빼와야지 이번에는 덩치가 제일 큰 도깨비가 무덤을 쿵쿵 차며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무덤 사이에 마른 잎사귀를 덮고 누워 있는 형을 보고 도깨비인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형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왔나 미안하게 됐네 난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 가겠네 엄살은 여전하구먼 내 등에 엎히게 텅 텅치 텅치 큰 도깨비는 형을 덥석 엎더니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도깨비 등에 엎인 형은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등에 땀이 줄줄 흘렀지요. 어째 자네 몸이 무겁네. 텅치 큰 도깨비는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죽은지 한참 된 해골이 무거울 리가 있나 어디 팔 좀 내밀어 보게. 텅치 큰 도깨비의 말에 형은 얼른 동생이 준 대나무 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음 물기 없이 딱딱한 것을 보니 해골이 맞군. 도깨비들은 아랫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형을 바닥에 내려놓고 황진산의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뒤 도깨비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겁이 난 형은 재빨리 컴컴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아까 정대감 집 셋째 딸 말이야 내일이면 조상을 치르겠어. 그러게 말일세 쑥을 다려먹이면 나을텐데 엉뚱한 약만 쓰고 있지 않은가. 잔뜩 웅크린 채 숨죽이고 있던 형은 도깨비들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침 아침을 깨우는 첫딱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나저나 해골 도깨비는 어딜 갔나 벌써 갔나보군 우리도 어서 서두르세 도깨비들은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 산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도깨비들이 떠나자 부리나케 정대감 집으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며칠째 누워있는 셋째 딸에게 쑥을 다려먹였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떤 약도 듣지 않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네 젊은이 우리 집에서 며칠 편히 쉬고 가게나 딸의 목숨을 구해준 형에게 정대감은 며칠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 형은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이 눈에 어른거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정대감이 딸의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돈과 폐물을 가득 주어서 많은 돈과 폐물을 가슴에 안은 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양초와 도깨비 이웃 마을 외에는 멀리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이 서울 이야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서방이 얼마 전 서울 구경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송서방은 여기저기 볼 것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 많은 서울 구경에 입이 쩍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거리는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과 불만 갖다 대면 활활 타오르는 양초였습니다. 송서방은 양초가 얼마나 신통 방통해 보이던지 산골로 돌아오는 길에 양초만 한가득 사가지고 왔지요. 그러고는 몇 날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서울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가 끝나면 양초를 한자루씩 선물로 주었답니다. 마을 총각 다섯 명은 가늘고 하얀 양초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총각들은 마을에서 제일 똑똑한 훈장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송서방이 집집마다 허연 것을 한자루씩 나누어 주었는데 훈장님도 받았습니까? 흠흠 물론 가져왔지. 우리 집에는 다섯 개나 가져왔더군. 훈장어른 이 가늘고 허연 것이 무엇입니까? 옛기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훈장도 처음 보는 물건이지만 차마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아는 척을 했습니다. 이건 국을 끓여먹는 생선이라네. 서울 사람들은 죄다 이것으로 국을 끓이지. 이렇게 딱딱한 것으로 국을 끓여요? 북어도 딱딱하지 않은가. 생긴 건 이래도 맛은 좋아. 거참 요상하게 생긴 생선입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어요. 눈 없는 생선을 바짝 말린 것이라네. 다들 훈장의 설명에 아하 소리를 연발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훈장은 거짓말을 하느라 입이 바싹 바싹 탔습니다. 훈장 어른 국맛이 궁금합니다. 끓이는 방법 좀 일러주십시오. 훈장은 맛있게 먹던 동태국을 떠올리며 물을 끓이다가 파와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고 일렀습니다. 얼마 뒤 커다란 상에 국 여섯 그릇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어서 드세요. 그래야 저희도 먹죠. 훈장은 앞에 놓인 국을 보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지만 짐짓 태어난 척 했습니다. 어서들 들게 평생 한번 맛보기 힘든 음식이니 국물을 보아하니 반짝거리는 하얀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다들 숟가락을 든 채 먹지 못하고 쳐다만 보았지요. 어허 자네들은 고깃국도 안 먹어봤나 좋은 국일수록 기름이 많이 생기는 걸세 어서들 들게 다들 맥해한 냄새와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참으며 국을 먹었지만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억지로 국을 먹고 있는데 송서방이 훈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섯 총각은 송서방을 보자마자 반가워 소리쳐 물었어요. 어서오게나 자네가 준 생선으로 국을 끓였다네. 그런데 먹어보니 냄새도 지독하고 목도 아픈데 원래 이런 건가? 송서방은 양초가 둥둥 뜬 국을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게들 이건 먹는 게 아닐세. 총각들은 송서방의 말에 수저를 팽개치고 물로 입을 헹궈내고 웩웩 토하는 등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릴 누가 했는가? 훈장님이지. 훈장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홍당무가 되어 방바닥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이건 호롱불보다 밝은 양초라는 것이네. 송서방이 양초심지에 불을 붙이니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에구머니 우리가 불을 삼켰구려. 짐짓 점잖게 앉아있던 훈장도 겁이 나는지 온몸을 떨었습니다. 급기야 다급해진 훈장이 소리쳤어요. 뱃속에서 큰 불이 나기 전에 물속으로 들어가세. 그러고는 훈장이 제일 먼저 마을 뒤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훈장을 뒤따라 다서 총각도 냇물 속으로 풍덩풍덩 들어가서는 머리만 쏙 내놓았어요. 유난히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요란한 밤 마침 냇가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컴컴한 냇가를 지나기가 겁이 난 나그네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데 냇물 위에서 수렁거리는 소리가 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냇가를 살펴보았더니 시커먼 사람 머리만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거예요. 도, 도깨비다. 올커니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지. 요놈들 오늘 한번 당해봐라. 나그네는 떨리는 손으로 곰방대를 꺼내 물고 천천히 불을 붙였습니다. 여보게들 저기 다리 위에 선 놈이 우리 뱃속에 든 양초에 불을 붙일 모양이네. 모두 머리까지 물속에 푹 담그세. 그렇지 않으면 모두 까맣게 타고 말걸세. 훈장의 말에 다섯 총각은 다들 코를 막고 머리까지 물속에 담근 채 숨을 참았습니다. 어리석은 도깨비 녀석들 담배불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 아무 영문도 모르는 낙은에는 냇물 위에 둥둥 떠있던 도깨비 머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여유롭게 담배를 비워 물고는 마을로 향했답니다. 어차피 죽을 몸 옛날 어느 마을에 높다란 소슬 대문에 의리의리한 귀화집을 짓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부자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대감은 화려한 비단옷, 귀한 금가락지, 은가락지가 아무리 많아도 도자기 도전만 아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도자기를 닦는 일이었고 행여 먼 길을 가더라도 도자기가 걱정되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 부자대감은 아침 일찍 외출을 하고 사랑방에는 청소하는 할멈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멈이 대감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만 도자기 한 점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할멈은 온몸을 버들버들 떨며 울먹였습니다. 이를 어째 도자기를 깨트렸으니 난 이제 죽었구나. 마치 안방에서 나오던 마님이 할멈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멈 무슨 일로 그리우는 것이오? 마님 걸레질을 하다가 대감 마님이 가장 아끼시는 도자기 한 점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저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마님은 겁에 질려 우는 할멈을 달랬습니다. 운다고 깨진 도자기가 다시 붙는 것도 아니니 그만 울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오. 마님이 할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속삭이자 할멈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질녘 궁궐에 갔던 대감이 말을 타고 돌아왔어요. 대감은 곧바로 사랑방으로 들어가 도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인 도자기 한 점이 없는데 어디다 치우셨소? 마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러 갔다가 실수로 깨고 말았습니다. 순간 대감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도자기를 깨다니 지금 제정신이오. 문밖에서 대감의 부로령을 듣고 있던 할멈이 뛰어들어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방바닥을 닦다가 도자기를 깼습니다. 뭐라고 할멈이 도자기를 깼단 말이오. 대감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할멈이 벌떡 일어나 또 다른 도자기까지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남은 도자기 한 점은 대감 마님을 생각해서 깨트린 것입니다. 뭐라고 나를 생각해서 도자기를 깨트려. 애지중지 하던 도자기 한 점이 없어진 자리를 볼 때마다 힘들어 하실 대감 마님을 위해 남은 도자기 한 점도 깨트린 것입니다. 지금은 속이 무척 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걸요.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줄곧 대감 집에서 일해온 할멈의 속마음을 듣게 된 대감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할멈을 용서했습니다. 도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 아랫사람의 허물을 덮어준 인자한 대감에 대한 소문이 온 고울에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할멈 또한 눈감는 날까지 자신을 용서해준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답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 한 부잣집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꼬마 도령이 살았습니다. 꼬마 도령은 밤이 되면 할머니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답니다. 할머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령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중얼중얼 이야기를 담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를 꽁꽁 묶어 한 번 주머니 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야기 귀신이 되었답니다. 꼬마 도령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장가가기 전날 밤 도령과 함께 잠을 자던 마당쇠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난 먹음직스러운 배가 되어 도령을 기다릴 거야. 난 시원한 옹달샘이 되어 도령을 기다릴 거야. 그럼 난 독침이 되어 초래청으로 가는 길에 숨어 있을 거야. 마당쇠가 들은 소리는 도령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말 이었습니다. 도령의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야기 귀신들이 장가가는 도령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는 소리였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도령은 마당새와 함께 홀레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흔들 무렵 몹시 목이 마른 도령과 마당새는 시원한 물이 퐁퐁 샘솟는 옹달샘 옆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옹달샘이잖아. 마당새야 목이 마르니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가자. 도령님 이 옹달샘을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신부집에 갈 때까지 참으세요. 도령은 옹달샘을 먹지 못하게 하는 마당새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보였어요. 배가 먹음직스럽게 달렸구나. 마당새야 시원하게 배나 따먹자. 도령님 남의 배를 함부로 따먹으면 안되지요. 마당새는 이번에도 적당한 핑계를 대 도령이 배를 못 따먹게 했습니다. 드디어 도령과 마당새는 신부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아 초래청 앞에 독침이 있네 어떻게 해야 도령님을 안전하게 초래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잠시 국리를 하던 마당새가 말에서 내리는 도령을 번쩍 안고 독침을 피해서 초래청 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니 마당새야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도령은 화가 나서 마당새를 꾸짖었어요. 그러자 마당새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도령에게 말했답니다. 마당새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도령님 마땅히 제가 할 일인데요. 그보다 먼저 이야기 주머니 끈을 끈을 풀어 이야기들이 멀리 멀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령이 이야기 주머니를 풀자 이야기 귀신들은 앞다퉈 세상 밖으로 나갔답니다. 장기전 옛날 깊고 푸른 숲속에 꿩 부부가 살았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꿩은 소나무를 정자 삼아서 밖과 들에 널려있는 곡식을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몸매가 날렵한 꿩은 알록달록 고운 깃털과 쭉 뻗은 꽁지깃이 아주 멋졌어요. 하지만 날짐승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걸핏하면 포수와 사냥개에 잡혀감으로 평생을 숨어 지냈습니다. 어쩌다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 구름 위로 우뚝 솟아오른 높은 봉우리에 허위 허위 올라가면 기다렸다는 듯 보라매가 발톱을 세우고 이리로 휙 저리로 휙 꿩을 노렸습니다. 땅에서는 몰입구니 예서 우여 재서 우여 하고 냄새 잘 맞는 사냥개는 이리컹컹 저리컹컹 떡갈리풀 뒤적 뒤적 찾아들어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가 고픈 꿩 부부가 아기 꿩들을 이끌고 먹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청홍비단 두루마기에 초록깃을 달아 늠름한 대장부 모습의 아버지 장끼 촘촘한 누비 치마 저고리를 잘 갖추어 입은 엄마 까투리는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앞서거니 뒷썩어니 걸어갔습니다. 산 아래 너른들의 줄줄이 퍼져서 너희는 저 골짜기 우리는 이 골짜기 만난 콩을 줍잡구나 알라리 콩 주우면 사람도 안 부럽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갔습니다. 마침 저 앞에 통통한 콩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장끼가 발견했어요.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어디 맛있게 먹어보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까투리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콩을 먹지 마세요. 눈 위에 사람 흔적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콩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당신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지금은 동지 섯달 눈 덮인 겨울인데다. 이곳은 첩첩 산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 아니요. 장끼가 까투리를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까투리는 강곡하게 말렸습니다. 그 말도 맞는 듯하지만 지난밤 꿈이 하도 불길해서 그래요. 나도 지난밤에 신기한 꿈을 꾸었소. 내가 황금색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께 문안을 드렸더니 상제께서 나에게 벼슬을 주고 콩을 한 섬이나 주셨소. 오늘 이 콩이 바로 그 콩일 것이요. 이제 줄임배를 채워야지. 장끼의 꿈 이야기를 들은 까투리는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나쁜 꿈이에요. 내 꿈에 북망산 쌍무지개가 갑자기 칼로 변하여 당신의 머리를 댄 건 베었어요. 불길한 꿈이에요. 제발 그 콩을 먹지 마세요. 장끼 또한 그대로 잊지 않고 고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꿈 또한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장원 극제하여 어사화를 쓰고 장안을 뽐내고 다닐 꿈이 분명하오. 오늘부터 과거 공부에 힘써 보겠네. 제가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 당신이 무쇠가마를 머리에 쓰고 깊은 물에 풍덩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물가에 앉아 대성통곡하였으니 이거야말로 당신이 죽는 꿈 아니겠어요? 부디 그 콩일랑 먹지 마세요. 까투리의 애원에 장끼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더욱 좋은 꿈이오. 내가 대장이 되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전쟁에서 이길 꿈이 분명하오. 장끼가 끝내 고집을 부리자 까투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장끼는 꾸벅꾸벅 고개짓을 하며 콩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반달같은 부리로 콩을 콕 쪼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벼락치는 소리가 콩 하고 들렸습니다. 장끼는 그만 몰입꾼의 덫에 걸려 죽고 말았답니다. 까투리는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해졌어요. 까투리의 애통한 울음소리가 오랫동안 숲속에 메아리 쳤답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운명 옛날에 어비라는 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셋이서 살았습니다. 어비는 나이가 아홉 살이며 씩씩하고 건강했어요. 아침 낮에는 글방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때는 산에 가서 나무도 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어비네 집에 오셨어요.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께 시주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비네 어머니가 시주돈을 드리자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집을 나가려는데 그때 글방에 갔던 어비가 돌아왔어요. 스님과 어비가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자 스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에는 내일 밤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하는 겁니다. 어비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스님께서 말을 함부로 한다며 화를 내었지요.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우리 어비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다니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스님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닙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자식이 죽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에는 들림없이 호랑이 먹이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밤입니다.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애를 내일 어디론가 멀리 보내십시오. 잡살떡을 만들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배고플 때 먹어야 하니까요. 스님이 간곡히 말하자 아버지 어머니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스님이 괜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어디로 보내면 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건 운명에 맡겨야지요. 다만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지 이해가 가고 싶은 대로 멀리 멀리 가게 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스님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빈의 집은 초상집처럼 슬픔에 잠기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어비를 어디론가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어비가 입을 새 옷을 손질하고 떡을 만들었지요.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어비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스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일러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무사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어비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찹쌀떡을 작은 버들고리 짝에 담아 등에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비는 아버지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정차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던 어비가 어느 낯선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한무더기 모여서 떠들고 있었어요. 어비가 보니 아이들이 커다란 가지 한 마리를 놓고 막대기로 찌르고 발길로 차면서 못살게 구는 겁니다. 어비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가재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등에 쥐고 가는 떡을 줄 테니 가재하고 바꾸면 안 되겠니? 아이들은 어비가 하는 말에 떡하고 바꾸자며 좋다고 했어요. 버들고리 짝에 담긴 떡을 아이들은 모두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어비는 흑투성이가 된 가재를 집어들고 개울물에 가서 조심스레 놓아주었어요. 가재야, 앞으로는 애들한테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재는 어비한테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뒷걸음질 치더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비는 다시 몸을 추슬러 길을 걸어갔지요. 등에 쥐고 가던 떡바구니도 없어져 몸이 가벼웠답니다. 어비는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걸어서 아주 깊은 산속에 닿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불어와 무척 추웠어요. 어비는 어디 따뜻한 곳을 찾아 자고 가야겠다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펴보니 마침 저만치에 풀을 베어 높이 쌓아놓은 풀더미가 보였습니다. 달려가서 풀더미 맨 아래쪽 가운데를 파고 들어가니 속이 푹신하고 따뜻했어요. 어비는 그 풀더미 속에 쭈그리고 누웠지요. 사방은 캄캄하고 하늘의 별빛만 반짝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어온 어비는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높은 산에 사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더니 아주 바쁘게 아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똑바로 어비 내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을 달려가 마침내 어비 내 집까지 온 호랑이는 살금살금 어비가 자는 건너방으로 갔습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거기 있어야 할 어비가 없는 겁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니 집을 나선 어비의 발자국 냄새가 쭉 나있었어요. 호랑이는 어비 발자국 냄새를 맡아가며 드디어 어비가 숨어있는 산속 풀더미까지 왔지요. 호랑이는 풀더미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보고는 그 안에 어비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풀을 한 단씩 끄집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먼 곳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풀단을 내리던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잠깐 하던 짓을 멈추고 돌아서더니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여기저기 살펴봐도 아무도 없자 다시 돌아와 풀더미를 파헤쳤어요. 풀더미 속에서 잠이 깬 어비는 겁이 나서 온몸을 떨면서 겨우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호랑이가 풀단을 한 단씩 내릴 때마다 금방 잡아먹히는구나 싶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호랑이는 부지런히 풀단을 한 단씩 파헤쳐 내리는데 그때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 번 하던 짓을 멈추고 손살같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거기서 또 둘레를 살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다시 풀더미로 와서 파헤쳤지요. 그러자 멀리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호랑이는 그쪽으로 헐떡거리며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호랑이는 힘이 빠져 지치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풀단을 계속 파헤쳐 이제 한 단만 드러내면 어비가 숨어 있는 곳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 마을에서 꽃끼오 하고 닭오는 소리가 났지요. 이제 날이 샌 겁니다. 호랑이는 그만 닭오는 소리에 하던 짓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본래 날이 새면 굴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어비를 잡아먹지 못해 억울했지만 할 수 없이 호랑이는 굴로 돌아갔습니다. 터덜터덜 힘없이 큰 산으로 가서 굴 속에 주저앉았지요. 날이 새고 해가 훤히 떠오른 한참 뒤 어비는 겨우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비는 어젯밤 멀리서 퍽퍽 소리가 난 것이 대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 소리나던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바위 위에 어제 어비가 살려줬던 가재가 부채 꼬리를 갈기갈기 찍힌 채 죽어 있었어요. 가재는 밤새도록 그 바위에 꼬리를 부딪히며 소리를 낸 겁니다. 가재야, 네가 그랬구나. 어비는 죽은 가재를 보듬어 안고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서 어비는 죽은 가재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갔지요. 멀리서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살인문 밖에서 어비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비는 한다름에 달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어비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비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가재가 어비를 살려주려고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말입니다. 어비는 죽은 가재를 뒤란 작은 감나무 밑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어비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운명을 가까스로 피하게 되었고 그 뒤 열심히 그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울산 바위 이야기 옛날에 울산 바위가 설악산에 눌러 앉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양양고울로 울산 고울 원님이 꼬박꼬박 바위새를 받으러 왔대요. 원님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고 합니다. 바위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울산 바위에 원래 울산에 있던 바위니 울산에서 바위새를 받아 가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해마다 울산 원님이 양양에 와서 바위새를 꼬박꼬박 받아 갔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바위새를 물지 않을까 국리를 했지요. 하지만 바위가 울산에서 온 건 틀림없었습니다. 울산 원님이 울산 바위의 새를 울산에서 받아 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 말문이 콱 막힐 거예요. 그래서 원님은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며 좋은 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거지상을 하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너는 몰라도 된다. 저는 바위새를 물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요? 원님은 어린아이가 뭘 알까 싶었지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걸 보면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무슨 좋은 거라도 있느냐? 그러자 아이가 울산 원님이 오면 아시게 될 테니 두고 보기만 하세요. 며칠 뒤 정말 울산 원님이 바위새를 받으러 왔습니다. 바위새를 받아 시코갈 마차까지 잔뜩 거느리고서 말이지요. 사또, 바위새는 준비해 두셨겠지요. 울산 원님이 양양 원님한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양 원님은 바위새 안 줄 국리만 하느라고 바위새를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곁에 있던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바위새를 내지 않으시겠대요. 울산 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양양 원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바위새를 안 낸다니 그게 정말이오? 양양 원님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아이가 빙긋 웃으며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위는 우리 양양 땅에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으니 울산으로 도로 가져가시래요. 옳지. 그래, 내 생각이 바로 그렇소. 양양 원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울산 원님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졌어요. 그러자 아이가 찡긋 웃으며 다시 말했지요. 울산 바위만 없으면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큰 수확을 거둘 텐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바위새를 받아야 맞지요. 아무렴 맞지 맞아 그게 바로 내 생각이오. 양양 원님이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니 당장 울산 바위를 가져가시오. 울산 원님이 들어보니 아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가 있나요? 그동안 바위새를 받아서 얼마나 잘 썼는데요. 좋다. 네 말대로 바위를 가져가겠다. 대신 바위를 가져갈 수 있게 준비나 해놓아라. 어떻게 해놓을까요?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꽁꽁 묶어두어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와서 지고 가든 끌고 가든 할 테니 그렇게 해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성한 새끼줄로도 묶기 어려울 텐데 태운 새끼줄로 어떻게 그 큰 바위를 묶어? 울산 원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양양원님은 다시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울산 바위를 가져가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나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거지 상을 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 녀석아 지금 걱정 안 하게 생겼느냐? 그러자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맡겨놓고 두고 보기만 하세요. 원님은 어린아이가 뭘 알까 싶었지만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걸 보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곧 마을 장정들을 잔뜩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볏짚으로 굵은 새끼줄을 꼬라고 일렀지요. 장정들은 밤낮에 가리지 않고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렇게 한 스무 날쯤 꼬았더니 새끼줄이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그러자 아이는 몇 섬이나 되는 소금을 물에 풀어 새끼줄에 골고루 뿌리라는 겁니다. 새끼줄을 소금에 절이는 거였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로 울산바위를 칭칭 둘러맸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아무도 영문을 몰랐어요. 울산원님은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으랬지 그냥 새끼줄로 묶으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나을이 지난 뒤에 아이는 다시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새끼줄에 들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더니 새끼줄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들기름을 먹은 새끼줄은 활활 잘도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먹인 것만 탔지 소금물을 먹은 속은 아주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겉보기엔 영락없이 영락없이 태운 새끼줄로 바위를 묶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덫 한 달이 다 지나 울산원님이 찾아왔어요. 팔자걸음에 에헴 에헴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입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는 바위세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약속대로 바위는 묶어놓았소. 울산원님이 묻자 양양원님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한 대로 울산 바위를 묶어놓았어요. 그러니 지고 가시든 끌고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니 울산원님은 발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키득키득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가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는 울산원님을 데리고 울산 바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커다란 울산 바위가 시커먼 새끼줄에 칭칭 감겨 있지 않겠어요? 울산원님은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다. 울산원님은 두말 없이 울산으로 돌아갔어요. 약이 올라서 콧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양양고울이 울산고울에 바위새를 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영감 옛날에 욕심 많은 부잣집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욕심이 많고 둘도 없는 구두새인지 언제나 밖에서 무언가를 들고 집에 들어가지 절대로 집안의 물건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재물이 모이고 모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재물이 모일수록 재물 쓰는 것을 무척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음식 한 그릇 나누어 먹는 일이 없었고 먼 길 가는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잣집 영감 집에서 생선을 굽는 냄새가 담너머 골목길까지 풍겼습니다. 마침 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농부는 이 냄새를 맡고 걸음을 뗄 수 없었어요. 음, 그 냄새 정말 좋구나. 하얀 쌀밥에 야들야들한 생선을 올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느라 배가 고팠던 농부는 먹지는 못해도 냄새라도 실컷 맡자 하고 아이의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영감이 저녁상을 기다리며 마당을 어슬렁거리는데 담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니 웬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누가 남의 집 생선 굽는 냄새를 함부로 맡으라고 했나? 허락도 없이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 맡은 값으로 둔양을 내게. 부잣집 영감은 불그락 푸르락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냄새 맡은 값이라니요? 농부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내가 생선을 넝냥 주고 샀는데 자네가 그 냄새를 흠뻑 맡았으니 생선값에 반을 져서 둔양은 내야지. 부잣집 영감은 농부를 붙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농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내일 둔양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부잣집 영감이 지독한 줄은 알았지만 이런 억지를 쓸 줄은 몰랐소. 냄새 맡은 값으로 둔양을 내라니. 아내도 농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튿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둔양을 받아서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내가 부잣집 영감님내로 냄새 맡은 값을 치르러 갑니다. 아들이 이렇게 크게 소리치며 걸어가니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부잣집에 들어간 농부의 아들은 크게 외쳤지요. 여기 냄새 맡은 값 둔양입니다. 그러고는 돈이 든 주머니를 부자 영감 앞에 내보였습니다. 부잣집 영감이 돈을 받으려고 손을 뻗자 농부의 아들은 돈을 주지는 않고 짤랑짤랑 주머니만 흔들어 보였어요. 이놈 돈은 주지 않고 왜 주머니만 흔드느냐. 부잣집 영감이 화를 내자 농부의 아들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선을 먹은 것도 구경한 것도 아니고 생선 굽는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돈을 드릴 수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돈 소리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농부 아들의 말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부잣집 영감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쇳조각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이항복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대장간 근처에서 놀던 이항복이 대장장애가 버린 쇳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쓸모없는 쇳조각이잖아. 이항복은 쇳조각을 발로 차며 놀다가 무심코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간 이항복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게냐. 무한해진 이항복은 주머니 속에 있던 쇳조각을 꺼내 휙 내 던졌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가 물었어요. 얘야, 지금 네가 던진 것이 무엇이냐? 대장간 근처에서 주운 못쓰는 쇳조각입니다. 버려진 쇳조각이라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쇳조각으로 못이나 송곳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니? 작다고 얕보아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말씀을 깊게 새겨들은 이항복은 그때부터 대장간에서 놀 때마다 버려진 쇳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대장장이는 갈수록 가난해져서 대장간조차 꾸려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장장이가 왜 점점 가난해졌을까? 혹시 작은 쇳조각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소문을 들은 이항복은 그동안 모은 쇳조각을 대장장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모은 쇳조각입니다. 여기서 주운 것들이니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항복이 모은 쇳조각은 어느새 큰 독 3개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독마다 그득한 쇳조각을 본 대장장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 뒤 대장장이는 작은 쇳조각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다루며 대장간을 잘 꾸려갔답니다. 저승의 곡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 살던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소인이 왜 벌써 이곳에 와야 합니까? 전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원님이 강곡하게 부탁하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원님의 나이가 너무 젊어서 염라대왕은 원님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저승사자님 이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게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너 때문에 헛걸음을 하였으니 돌아가려면 수고비를 내놓고 가거라. 전 지금 돈이 없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내 저승곡간에 있는 거라도 내놓아라. 저승곡간이요?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곡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승에서 큰 부자로 살았다고 해도 저승곡간은 비어있을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도 꽉 차있을 수 있다. 저승곡간은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는 만큼 재물이 쌓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내 곡간에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는 원님을 곡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원님의 저승곡간에는 볏짚 한단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승에서 착한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모양이네. 여기가 내 곡간이란 말이요? 그런데 왜 제 곡간에는 고작 볏짚 한단 뿐인가요? 내가 이승에 있을 때 덕을 베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자신의 저승곡간을 본 원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남에게 덕을 베풀거나 착한 일을 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몹시 가난한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지 판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습니다. 저승사자님, 어떻게 해야 제 저승곡간에 재물이 많이 쌓일까요? 이승에 가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어 돕도록 해라. 그러면 내 저승곡간에도 재물이 그득히 쌓일 것이다. 그나저나 내 저승곡간이 비었으니 수고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원님은 저승사자에게 줄 수고비가 없어서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했어요. 저 곡간을 보거라. 너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막집 딸의 곡간은 그득한데 고울 원님이라는 사람이 원님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자. 저 곡간의 주인인 덕진아가씨 곡간에 쌀이 수백석 있으니 일단 거기서 쌀을 꾸도록 해라. 이승에 돌아가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결국 원님은 덕진아가씨의 곡간에서 쌀을 구워 삼백석을 수고비로 주고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즉시 나졸들에게 덕진아가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덕진아가씨가 남에게 덕을 많이 베푼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와 주막을 꾸려가며 살고 있는 덕진아가씨는 인정이 많아 항상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변장한 원님이 밤에 덕진아가씨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한 덕진아가씨가 정성스럽게 술상을 차려왔지요. 그러자 술값이 너무 싼 것이 궁금해서 원님이 물었습니다. 술값이 무척 싼데 무슨 이유라도 있소. 다른 집에서 두 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한 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세 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두 푼을 받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원님은 다시 주막을 찾아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정 좀 합시다. 내게 돈 열량을 빌려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덕진아가씨가 선뜻 열량을 내주자 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빌려주어 고맙소만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런 걱정 마시고 돈이 생기거든 갚으십시오. 원님은 돈 열량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남에게 덕을 쌓는 것이구나. 이런 방법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구나. 그러니 아가씨의 저승곡간에는 곡식이 가득 찰 수밖에. 덕진아가씨의 행동에 크게 감동한 원님은 며칠 뒤 달고지에 쌀 삼백석을 싣고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덕진아가씨의 어머니가 원님을 반갑게 맞았어요. 자네 딸을 불러주게. 원님께서 소인의 딸은 무슨 일로 나쁜 일로 찾아온 것이 아니니 염려 말게. 소리를 들었는지 덕진아가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너에게 빚진 쌀 삼백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덕진아가씨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리둥절하여 한동안 멍하니 서있던 덕진아가씨는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어요. 글쎄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하여라. 그래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써야겠다. 다음날 덕진아가씨는 쌀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마을 앞에 있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마을사람 모두가 다리가 없어서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부르며 오랫동안 덕진아가씨의 선행을 기억했답니다. 원수와 친구 옛날 옛날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균관 학생이던 이진사와 이주라는 선비였지요.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루는 이진사가 말을 타고 동대문 밖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때마침 여러 마리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급히 활을 당겨 날아가는 새들을 쏘았지요. 화살이 힘차게 바람을 가르며 날았습니다. 날아가던 새 가운데 한 마리가 이진사가 타고 가던 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진사는 무척이나 흐뭇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진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활솜씨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살로 날아가는 새를 명중시킨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지요. 안타까운 일이로다. 이진사가 입맛을 다시며 씁쓸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히 말 달리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진사 이진사가 냉큼 뒤를 돌아보니 이주였습니다. 이진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원수 같은 이주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이주는 이진사 옆으로 다가와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진사는 이주가 또 무슨 말로 시비를 거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주가 웬일로 자신을 칭찬하지 뭐예요? 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보니 자네의 활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정말 명궁일세. 이주의 칭찬에 이진사는 어한이 벙벙했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지. 앙숙처럼 우르렁거리는 저지 웬 칭찬이람? 그렇지만 자신에게 칭찬을 해준 이주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사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다음날 이진사는 성균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말일세 어제 말을 타고 동대문 밖을 지나는데 에이 농담이 무척 심하구먼. 친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주가 거들었어요. 정말일세 내가 어제 날아가는 새를 화살로 쏘아 맞히는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이주의 이 한마디에 모여있던 친구들의 입이 모두 쩍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앙숙언이였나?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며 이진사와 이주를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이진사는 이주의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큰 소리로 한바탕 껄껄 웃고 나서 이진사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늘 이주 저자를 미워해 죽기를 바랬는데 이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군. 이주가 오래 살지 못하고 만약 일찍 죽기라도 한다면 뇌활솜실을 누가 증명해 주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원수와 친구는 한끝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동아 본전 찾은 사람 옛날에 이달이란 사람이 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가 급했어요. 이달이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뒷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구 이거 큰일이로세 마음이 초조해진 이달이 이집 저집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모두 얼신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새 이달의 콧등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지요. 이제 이달은 항문을 거의 손으로 막다시피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기와집에서 하인 하나가 대문을 열고 나오지 뭐예요? 순간 이달에게 번개가 치듯 한 가지 꾀가 생각났습니다. 이달이 하인이 있는 쪽으로 잽싸게 걸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인의 소매를 잡으며 넌지시 말을 걸었지요. 여기 어디 새를 놓는 뒷가는 없느냐? 있으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텐데. 이달은 하인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가에 엷은 웃음을 실실 흘리면서 말이에요. 얼마를 내실 건데요? 내 주머니에 30점뿐이다. 10점만 주마. 이달의 제의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달은 얼른 돈을 꺼내 하인에게 주었지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하인이 이달을 데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안체에 딸린 뒷간으로 안내했어요. 급한 볼일이 해결되자 이달은 마음이 아주 편해졌지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달은 볼일을 보고 나서도 뒷간에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하인은 뒷간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달이 나오지 않자 마음이 다급해졌거든요. 손님, 주인이 알면 큰일 나요. 빨리 나오세요. 아직 볼일을 덜 보셨나요? 하인이 이달을 조급하게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이달이 이렇게 대꾸했어요. 볼일은 벌써 다 보았다. 예? 그러면 얼른 나오셔야지요. 하인이 다행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달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지 뭐예요? 그런데 뒷간에 새를 들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다. 나도 새를 놓아야 본전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하인은 더러 겁이 났습니다. 주인이 알게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하인은 하는 수 없이 이달에게 받았던 돈을 다시 뒷간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본전 여기 있으니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하여 이달은 볼일도 보고 본전도 찾아 자리를 떠났답니다. 아버지의 담배 멀고도 먼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담배를 못 피웠고 젊은 아들은 담배를 피웠지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아버지와 한방에서 잠을 자던 아들이 슈위에 오들오들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뒤척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지요. 아버지 역시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아들에게 물었어요. 예야, 자지 않고 앉아서 뭐하니? 너무 추워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뻐금뻐금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야, 담배를 피우면 슈위를 쫓을 수 있니? 슈위를 쫓을 수는 없지만 깊이 들이마시면 훈훈한 기운이 조금 느껴져요. 아들의 대답에 아버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나도 한 대 다오 시험 삼아 한 대 피워보게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아들은 공방대에 엽초를 담아 불을 붙인 다음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는 헌 솜을 모자처럼 만들어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담배불똥이 그만, 그 헌 솜 위에 떨어졌지 뭐해요. 그런데 불을 붙여들인 아들도 공방대를 받아든 아버지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찌지직 소리를 내며 담배불똥이 조금씩 조금씩 헌 솜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옆으로 누운 채 공방대를 몇 모금 빨아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야, 담배를 피우면 어디서부터 먼저 더운 기운이 느껴지느냐? 뚜렷하게 느껴지는 곳은 없지만 그저 추위를 조금 덜 느낄 뿐이지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여태 제 맛도 모르면서 담배를 피웠구나. 내가 피워보니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부터 느껴지는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머리에 감싼 헌 솜에서 불똥이 춤을 추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느긋하게 그 온기를 즐기고 있었지요. 아들이 막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솜에 떨어져 조금씩 피어나던 불똥이. 마침내 아버지의 머리를 태우고 끝내는 살가츠로 파고들었지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내 머리 다 탄다. 손모자부터 벗겨라. 앞으로 두 번 다시 담배 따윈 안 피우겠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못된 상제 이야기 옛날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을 상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제는 부모님을 여인 아들인 셈입니다. 옛날 옛날에 어떤 마을에 못된 상제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못된 상제가 상복 차림을 하고 저작거리를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한복판을 돌아다니던 상제는 돼지고기를 삶아서 파는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솔솔 퍼져 나오는 고기 냄새가 어찌나 고수하던지 상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 군침이 저절로 넘어가는구나. 상제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사실 상제는 상복을 벗기 전까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가게 주인이 잽싸게 문을 열고 상제를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곳은 보는 사람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상제는 자신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갈까? 가게 주인이 순대를 곁들여 내장 삶은 것을 갖다 주었어요. 상제는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지요. 트림을 한 번 하고 나서 상제가 말했습니다. 머릿고기는 없나? 주인이 다시 머릿고기 한 접시와 고기 삶은 국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상제는 고기 냄새를 맡으며 아주 만족했지요. 쩝하고 입맛을 다신 상제는 머릿고기를 소금에 찍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기 삶은 국물까지 다 마시더니 돈도 내지 않고 슬그머니 가게에서 나갔어요. 상제가 팔자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갔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뒷간에 가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세 가게를 지나쳐 계속 걸어가지 뭐예요? 이런 세상에... 깜짝 놀란 가게 주인이 재빨리 쫓아가 상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고기값은 주고 가셔야지요. 고기값도 안 주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입깔을 손으로 쓱 문지르면서 상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사납게 노려보면서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먹지도 않은 고기값을 받아오라고 시키더냐? 양반이 부모상을 당하여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느냐? 더욱이 상복을 입은 내가 네 집에 들어가 고기를 먹었다니 너는 부모도 없느냐? 상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하는 짓을 살펴보니 필시의 어느 양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너를 꼬드긴 모양인데 어서 바른대로 말하여라. 바른대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한두 냥쯤은 그냥 주워도 아까울 게 없다. 가게 주인은 얼토당토 아니한 상제의 말을 듣자 기가 찼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고기를 드셨지 않습니까? 어허 이놈이 그래도 두 사람이 거리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속사정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은 차림새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상제의 말만 믿고 가게 주인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요. 설마 상제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양반인 상제가 그럴 리 없지요. 사람들은 가게 주인이 상제 친구들의 꿰매 빠져 상제를 골탕 먹이려고 생때를 쓴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가게 주인을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아무려면 양반인 상제가 상중에 자네 집으로 들어가 고기를 드셨겠나? 그렇게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게. 가게 주인은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더욱 의기양양해진 상제는 끝내 자신을 잡고 늘어지는 가게 주인을 이리 차고 저리 차서 떼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손을 툭툭 털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 귀신 이야기에는 주머니에 갇혀서 화가 난 이야기들이 자신들을 가둔 꼬마 도령을 혼내주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이야기가 좋아 가두었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꼬마 도령을 똑똑한 마당새가 지켜주었지요. 그리고 갇혀있던 이야기들도 주머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보기 드문 모든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끝난 결말이라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나온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